오늘 사이파한테는 기온이 약 30도 이상 올라갔었는데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상상합니다. 지금은 날씨 변화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어쩌다FC의 1승을 고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전반전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생각해! 자 이영택, 이영택. 몸싸움, 몸싸움. 오수봉. 몸싸움 굉장히 거칠어요. 왜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우리 건데, 우리 건데. 아니, 입은 맘 맞고 나가세요, 입은 맘 맞고. 발 맞았어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운평초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다시 활발해 최영민 선수. 드라인 공격입니다. 다시 최영민. 최고는 정연수 선수 못지않은데요. 최영민은 제2의 에미 슈트인데요. 네네네, 치고 들어갑니다. 최영민, 최영민 볼 패스는 모태범. 모태범, 드림을 조금 길었나요? 모태범, 드림을 조금 길었나요? 모태범, 드림을 조금 길었나요? 넘어가는 모태범. 집중해야죠, 전반 5분 집중해야 됩니다. 이형태 앞으로 때려주고 따라가는 모태범입니다. 몸싸움. 나도 오케이. 수비가 좋은데요. 좋은데요, 최영민. 김완수. 왕수 형, 왕수 형.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이제 저희가 전지훈련에서의 혹독한 훈련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는. 들어가, 들어가야지. 유한이. 들어가야지. 행복아. 영철. 자, 앞으로 올려줍니다. 아, 그러나 너무 기뻤습니다. 어,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올라왔어요. 됐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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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호 슛. 차트. 오케이. 아아악. 아, 빈다 갑니다.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슈팅. 모태범 아깝습니다. 아, 가자. 준비, 준비, 준비. 일단 사이판 데화 하는 축구 경기 장주보가 좀 작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훨씬 더, 뭐. 안 돼, 가운데도 안 돼. 패스가 빠르고 좀 더 집중을 해야겠죠 경기장이 좀 좁아졌고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졌습니다 길게 형태 길게 천천히 천천히 오늘 이형택이 센터백입니다 이형택이 센터백입니다 오늘 잘 들어갔습니다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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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박태환 슛 골! 박태환 터치골 오케이 컴온 그렇지 태환아 오케이 오케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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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형 마우스에서 오 슛 좋아 아 시작하자마자 3분만에 시작하자마자 3분만에 2분만에 3분만에 2분만에 3분만에 2분만에 3분만에 2분만에 3분만에 2분만에 3분만에 경기 시작 3분만에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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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그렇습니다 오 8 6 고 정 1 유 자 이영태 오늘 센터백으로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영태 이봉주에게 잘 걸렸어요 잘 걸렸어요 이봉주 왼쪽으로 올려줍니다 잘 걸렸어요 이봉주 왼쪽으로 올려줍니다 이봉주 주갑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봉준아 봉준아 그렇지 아 아 김윤환 환승 이봉주 아 근데 저는 올해 이제 목표가 꼬리를 하나 넣어야 되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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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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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트 낮골던가요 그런데 2대0은 웬일이야. 왼쪽! 받아줘 받아줘! 파이팅 파이팅! 다시! 자 이영채 주고! 자 이영채 주고! 뿅뿅뿅 아닙니다. 희철 맞습니다. 마리아가 더워 줍니다. 2번입니다. 2번입니다. 가려 가려 가려! 아 막았네.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골입니다 골입니다. 만의 골이 나왔습니다. 13번 김옥선. 교체 들어간 김옥선 선수의 만의 골입니다. 올려야 돼 올려야 돼. 만수야 올려야 돼 같이 올라와야 돼. 힘들어도 올려야 돼. 자 측면으로 김옥선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2대1. 자 박태만의 선치골. 그리고 이봉지의 추가골로 어쩌다FC가 전반전을 2대1로 앞선 가운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오늘 상단 첫 승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이스 다이스.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한 번에 슈팅. 버려버려. 자자자 벼넣어. 올려야 돼. 요한이 버텨줘. 자 이제 2대1 상황에서 앞선 가운데 후반전인데요. 저희가 사이판에서도 1대0으로 앞서다가 후반전 추가 시간에 동점권을 허용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태태해. 태태해. 붙으면서 붙으면서. 가운데나 가운데나 가운데나. 가운데나 가운데나. 땅굴패스. 그러나 백패스. 자 영수전 헤딩으로. 자 김연아 연령금전. 이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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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꿇고 있어요. 좋은 기회였는데요. 아잇.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기선제압으로는 굉장히 좋은 슛이었습니다. 올려 올려. 그냥 가 그냥 가. 자 헤딩 이봉준. 자 뚫었습니다. 자 박상혁 역습. 자 김옥선이 어디로. 자 김옥선이 어디로. 자 박상혁 오수범 이상민. 삼각편대. 삼각편대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 하지만 저희도 우리 수비도 굉장히 많이 짜임새가 좋아졌기 때문에. 네. 쉽사리 골문을 두드리기도 힘들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우리는 예전에 어쩌다 FC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봉주 나와. 봉주 나와. 봉주 나와. 자 과연 오늘 창단 8개월 만에 첫 승을 기록할 것인지. 자 안쪽으로 하면서. 슈퍼 세이브. 자 안쪽으로 하면서. 슈퍼 세이브. 자 안쪽으로 하면서. 슈퍼 세이브. 김동현. 김동현 슈퍼 세이브. 와 아주 강한 쇼팅을 잘 막아내는 김동현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이장아 이거 한 거로 한 거야. 이거 한 거로 한 거야. 동현이가. 빠르게 빠르게. 자 이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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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찬히 천천히 내죠. 봉주. 가. 그냥 가. 그냥 가. 자 이봉주. 이봉주. 찬찬히 천천히 내죠. 자 몸 맞고. 자 김요한 몸싸움 해줘야죠. 가슴으로. 자 김요한. 모태봄이 있거든요. 수영합니다. 김요한. 김요한. 골이. 자 김요한. 모태봄이 있거든요. 수영합니다. 김요한. 골이. 김요한. 1위. 수영합니다. 공이될. 나이스. 1. 2. 3-2 2. 3-3 아 나의 화력이 3. 3-3 2. 3-2 5-4 3-8 5-4 5-8 5 5 6 5 6 공간이 정말 없었는데 그 사이로 집어넣고 있는 김효완입니다. 지금 박태환, 이봉주, 김효완까지. 자칫 흐름이 넘어갈 뻔했는데 김효완의 골로 우리가 다시 분위기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칫 한상훈 골키퍼 망연자실이죠. 3대1이 됐습니다. 지금 은평초가 말했던 3대1. 저희가 지금 3대1을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상민 오수범에게 박상현. 박상현! 정권이시오! 빈당합니다. 자 이제 후반전도 한 5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5분 남아있습니다. 빨리 조용! 야! 여기! 자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갑니다! 자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형태, 이형태 마지막 한 번만! 자 아직 후반전점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네. 끝난 거 아닙니다. 자 한번 올려줍니다. 이형태! 자 박상현! 박상현! 붙어야죠 붙어야죠! 자 오수범에게! 자 오수범! 오수범 잡고! 자 치고 들어갑니다 오수범! 자 이상민! 아! 지금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그렇죠. 지치지 만한 시간이죠. 궁 여기 있어요. 괜찮으세요? 레프리! 태몽아! 자 약중 선수 모두 교체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아 모태범과 김용만은 좀 무게가 차이가 있는데요. 자 이봉주 선수와 김요한 선수를 빼고. 골고루 선수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면은. 네네. 예 그런 빛빛자가 아닌가 싶어요. 형 형 형 형! 뒤에 뒤에 뒤에! 앞으로! 차이 쳐도 돼요 차이 쳐도 돼. 자 이만기 자 볼 뺏겼습니다. 자 박상현. 박상현 잡고. 자 중앙으로. 다시 이어받습니다. 박상현. 자 김정열. 김정열. 반대 있어. 옹철이 형. 자 정면으로. 김옥성. 김옥성의 뒤로. 자 여의치 않은 듯한 기조로 갑니다. 지금 그만큼 수비수가 짜임새가 쏘아졌다. 우리의 수비가 굉장히 촘촘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은평초등학교가 볼을 앞으로 돌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수비전 좋다. 네. 자 김정열. 자 3대1인데요. 자 측면으로 갑니다. 갔다 갔다. 뒤에 뒤에 뒤에. 나이스. 자 여웅철. 볼 뺏을 했습니다. 아 위험합니다. 자 우물쭉으로. 어 위험합니다. 김정열. 김정열. 김정열 슛. 아 빗맞았습니다. 김정열에서 빗맞았습니다. 68의 결혼생 김정열. 계속 빨리 차야 돼요. 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자 3대2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아 집중해야죠. 집중해야죠. 네. 경기 끝난 거 아닙니다. 3대1과 3대2. 다른 거예요. 어면에는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헤딩. 자 뒤에서 헤딩. 아 위험했어요. 잘 먹어낸 해념입니다. 경기 위치. 하늘이 났습니다. Helen. 경기 위치. 두심 있어요. 경기 위치. 어차피 벗을 수 있습니다. 축하했단다. 죽었다. 정말 잘했어. 승리했어. 백패스. 선구역! 파트랙리스트! 맘돌에 부시슛! 옆 사이드 작전을 해야 되는데 형이 아니었으니까. 네가 참아야 돼. 박대는 얼굴을 맞았어요. 힘 냅시다. 우리의 볼로 시작하니까 다시 해보자고. 아이고. 쪽. 오케이, 굿.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어쩌다FC가 장단 8개월만에 은평고등학교 동문축구단을 꺾고 대망의 첫승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 정희은 정희은 대설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한순간에 보답받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FC 첫승 드디어 해냈습니다 장단 8개월드FC 감동님께 공부를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앉으세요 앉으세요